이번 시간에는 abstrac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abstract는 한국어로는 추상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.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느낌이 나시죠?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추상인지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거나 아니면 뒤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abstract라고 하는 이 객체지향의 개념에서 주목해야 될 특징은 abstract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나 클래스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것을 상속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상속한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속해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로 abstract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도대체 왜 상속을 강제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. 그건 이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abstract 메소드 또 abstract 클래스라는 것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extract demo라고 하는 클래스와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는데요. a라는 클래스는 특이하게도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클래스 a가 추상 클래스라는 뜻입니다. abstract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.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상 클래스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abstract demo의 메인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a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주석을 처리해놨는데요. 자 보시는 것처럼 a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오브젝트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. 인스턴스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. 자 이걸 클릭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클래스 a가 abstract 즉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. 자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그것을 상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. 자 상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 뒤에서 살펴보고요. 지금 단계에서는 추상 클래스의 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지루해도 뒤에서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자 그럼 저는 클래스 B를 정의하고요. 이 클래스 B는 A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. 자 이 상태로 됐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죠. 그리고 대신에 B 오브젝트는 뉴 B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 이 클래스를 실행시켜 보시면 여전히 에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여기 롤오브를 해보면 이 클립스가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자 여기 있는 에러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클래스 B는 어 클래스 A의 메소드 중에 B 메소드를 상속해야 됩니다.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. 자 그게 왜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A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B는 메소드죠. 그런데 얘는 특징적으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추상 메소드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메소드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그 메소드의 실질적인 로직이 들어가는 본체가 존재합니다. 하지만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서 딱 끝났죠.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B라는 메소드는 그 메소드의 구체적인 로직을 담고 있는 본체는 없고 보시는 것처럼 그 메소드에 대한 어 시그니처만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모습만이 남아있는 메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리고 추상 메소드 즉 abstract가 표시되어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 메소드 B에 대한 구체적인 로직을 사용하는 쪽에서 정의해서 사용해야지만 됩니다. 그러면 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. public int b 하고서 return 값이 int니까 저는 그냥 에러만 없애기 위해서 return 1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지는 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선 우리가 클래스 A에 클래스 A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해서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클래스는 A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죠. 그리고 A클래스 안에는 메소드 B가 있는데 메소드 B는 abstract 즉 추상 메소드였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 이 메소드 B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 A를 상속받은 클래스 B가 반드시 메소드 B의 구체적인 내용인 본체를 메소드의 본체를 이렇게 정의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bstract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상속을 강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abstract 즉 추상 메소드 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로직을 담고 있지 않고 그 로직을 사용하기 위한 형식 이라고 할 수 있는 시그니처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즉 그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메소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의 책임은 그것을 사용하는 쪽에게 넘기는 것이 abstract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.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.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밑에 제가 주석 처리한 것을 주석을 해제시켜 보겠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나오는 것은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죠.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정의한 이 클래스 메소드는 C죠. C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메소드에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실제 내용을 갖고 있는 메소드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C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. 즉 abstract가 붙어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요런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메소드가요.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살짝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. 사실은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 abstract 클래스를 먼저 정의했다기 보다는 B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 이기 때문에 이 B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A는 자동으로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. 메소드 중에 하나라도 abstract라고 한다면 그 멤버를 담고 있는 클래스가 클래스도 abstract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이 내용은 에러를 발생시키니까 제가 추석 처리로 실행이 안 되겠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클래스 A가 추상 클래스 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상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본체가 없는 메소드 B와 같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메소드 D처럼 구체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럼 추상 메소드가 또는 추상 클래스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감이 잡히시나요? 자 그 감이 중요한 거고요. 이걸 왜 쓰는가는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 겁니다.